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리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거리 측정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제후 워킹메이조입니다. 곡선거리 측정하기 좋은 제품으로 측정법 직관적이고 별도 전원 필요 없습니다. 측정시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4위는 샤오미 레이저 거리 측정기입니다. 자성비 레이저 줄자로 정확도 높은 편이고 간단하게 측정 가능한 제품입니다. 해외직구로 AS 어렵습니다. 3위는 핀더뷰 플러스 초소형 거리 측정기입니다. 니니 골프거리 측정기로 160g 정도로 매우 가볍고 작동법 간단하며 골프 입문용으로 좋습니다. 2위는 보이스캐디 골프거리 측정기입니다. 프리미엄 골프거리 측정기로 정확도 높은 편이고 AS 잘 되어 있으며 디자인 고급스럽습니다. 1위는 보이스캐디 레이저 핏 거리 측정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쓰기 좋은 골프거리 측정기로 디자인 깔끔하고 미니멀하며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고 작동법 간단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